내년에 조금 더 왕성하게 행복하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목이 아버님 죄송해요. 제목이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여기 제목이에요 노래 제목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래 불러드리고 저 영탁 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 되었어요. 어디야? 집이야. 일본에서 일찍 잘 가고 아 그래 잠깐 불렸더니 피어날놈에 얹어 결국엔 니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 아니 니가 사근네 나 또는 짓겠네 그래도 그래도 야오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기고나다가 하는데 잘 자라 했는데 sip이 다 아픈 건데 걱정도 없는데 뭐 아는데 여기서 뭐 아는데 뭐 이제 번해지는 연신대 난 지금 강남에 싱그런 클럽에 오신 것이라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알을 심해 보고 복도 모아도 아파도 너야 오빠 너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도를 지켰네 그래도 그래도 나도 이런 건 사랑이야 손을 쥐 하나 하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그것 때문에 나는 다 뜯어버렸는데 지금 너는 왜 혀가 보이는 건데 꼬리쇠 근데 지금 미국에 이런 장군인데 도배 오빠하고 클럽은 왜 왔던데 너의 집 불교잖아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 아래씨 외워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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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봐본 거야 너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내 눈 아래로만 지켜네 그래도 그래도 아무리 넌 사랑이 아니라 그래도 그래도 나도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감사합니다! 2018년의 한 해 동안 그리고 2018년은 앞으로도 사나무의 한국 개인협회 홍보대 새로 활동해주신 분입니다. 다수 영탄님이었습니다. 다시 한 번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 번 큰 박수 이제 한 번 박수